어? 입질 있어요? 있어? 빵댕이가 왔나봐요? 네, 안녕하세요. 꽝낙전문, 입낙전문, 쯔리쯔리쯔리박이입니다. 저는 지금 왕니왕니, 으랑니에 나와있는데요. 5월의 으랑니는 잔잔바리 잡으면서 놀기 아주 좋죠. 자, 오늘 저와 같이 한번 놀아봅시다. 한번 놀아봅시다. 물은 점점 들어오고, 입질은 없고, 아, 씨브레임. 이게 아닌데? 우리 왕니왕니가 너무 저질이라서 자리를 옮겼는데요. 여기서 우리 댕이댕이 망댕이나 잡으면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있을랑가 모르겄네요. 어? 어, 입질 있어요? 있어? 망댕이가 왔나봐요? 으쌰! 으쌰! 아, 올라와라. 망댕이야. 얼굴 좀 보자. 어? 없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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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전설의 물고기, 댕이댕이 망댕입니다. 예, 처음 보시죠? 하하하하. 어, 길쭉하게 생긴 것이 뱀댕인데요, 뱀댕이? 하하하하. 어, 잘 가거라. 따주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야! 아이, 뭐야. 아까 그 한 마리가 다였나 본데요? 꼼짝도 안 해요. 아이, 어떻게 된 거야? 어,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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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입질인가? 아닌가? 어, 입질 같은데? 제발. 으쌰! 제발! 있냐? 어,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아이, 짝깐한 것 같은데? 뭐야, 이게? 어, 여러분. 아까 큰 놈 같은데? 아닌가? 우와, 배가 뿔뚝한데요? 어, 꽤 크죠? 아까 거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우와, 대박. 하하하하. 어, 이것도 뱀댕인데요, 뱀댕이? 자, 너도 썩 꺼지거라. 이얏! 마지막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지같은 망댕이들 다 죽어라! 오 살짝살짝 입질. 마지막에 입질. 제발 오우씨 오 묵직한데요? 오씨 뭐야 왜 또 가벼워져?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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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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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네 아이 애기예요 애기 아이 째까난 놈이 잡혔네요 요 놈은 빨리 놔주도록 할게요 뿅 오늘 서쪽 나라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역시 저랑 서쪽 나라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속초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수고하자 수고하자 어떻게 해야 지 jak